안녕하세요. 당신의 숙면을 책임질 브레이너 제이입니다. 평소 잠들기 전 손발이 너무 차갑거나 머리가 다소 뜨겁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심박을 안정시키고 신부의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편안한 인면을 유도하는 체온조절 이완요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우리의 몸이 잠에 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요. 호흡이 차분해지고 뇌활동이 가라앉으며 심장의 활성 정도가 줄어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심장을 비롯한 몸과 뇌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편안한 수면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안내해 드릴 체온조절 이완요법은 사지 말단인 손과 발의 가벼운 움직임을 통해 상체 근육의 이완을 유도하고 신체 말단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체열 발산을 도움으로써 심부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손과 발은 실제 우리 몸의 가장 주된 체온조절기 역할을 합니다. 세계적인 과학 저널지 네이처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빠른 인면을 유도하는 방법으로써 신체 말단의 피부 온도 증가를 주요 방법으로 소개하였고 약 40%가량 인면 시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불을 끄고 자리에 편히 누워봅니다. 천정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에서 온몸 전체에 조금이나마 긴장된 부분이 있진 않은지 관찰해 봅니다. 잠시 느껴보세요. 코로 부드럽게 숨 들이마시고 한숨 쉬듯 입으로 내쉬어 봅니다. 한숨 쉬듯 숨을 내쉴 땐 온몸의 긴장을 단숨에 다 놓아버린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한숨 쉬며 온 몸에 힘을 툭 하고 풀어봅니다. 한 번 더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입으로 붙잡고 있던 긴장을 잠시 다 내려놓아 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양손과 양발을 천천히 좌우로 살랑살랑 움직여 봅니다. 손목과 발목을 축으로 부드럽게 좌우로 까딱까딱 흔들어 보는 겁니다. 너무 세게 흔들거나 너무 세게 흔들거나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저 편안한 마음으로 손과 발을 살랑살랑 까딱까딱 흔들어 보세요. 중요한 건 상체 혹은 하체 몸의 다른 부위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사지 말단에서 시작된 부드러운 떨림이 몸 전체로 은은하게 퍼져가는 느낌에 집중해 봅니다. 마치 바닷가 해먹 위에 누운 것처럼 선선한 바람에 의해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을 느껴 봅니다. 당신에게 가장 편안한 속도로 가장 편안한 움직임으로 계속 흔들어 보세요.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밀려들어오는 파도처럼 손끝과 발끝으로 체내 혈액이 잔잔하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순환됩니다. 손과 발에 느껴지는 미세한 온도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손과 발이 따뜻한가요? 아직 차가운 느낌이 남아있나요? 다 괜찮습니다. 혈액이 순환하며 손과 발을 조금씩 온화하게 데워줍니다. 자라려는 마음과 어떠한 의도적 긴장도 지금은 잠시 툭 내려놓아 봅니다. 살랑살랑 흔들리는 떨림을 통해 체내의 미세한 긴장들까지 하나, 둘 흐물흐물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손과 발의 움직임을 멈추고 완전히 릴렉스 합니다. 완전히 릴렉스 합니다. 완전히 릴렉스 합니다. 양손과 발에 느껴지는 미세한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부착해 보세요. 관찰해 봅니다. 미세하게 몽글몽글 액체가 흐르는 듯한 잔여감을 느껴 봅니다. 손목과 발목의 긴장이 풀어지고 두 팔과 두 다리 모두 더욱 편안해진 느낌이 듭니다. 손과 발이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몸의 중심부에서부터 손 끝 발끝으로 혈액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또 부드럽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4초간 천천히 코로 순두리 마신 뒤 하품하듯 입을 크게 벌려 몸속 깊숙한 숨을 8초간 내보내 볼 겁니다. 느리고 부드럽게 5사이클 진행해 볼게요. 아랫배까지 코로 순두리 마시고 둘 셋 넷 하품하듯 내쉽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잠시 쉬었다가 다시 코로 코로 숨 들이마시고, 둘, 셋, 넷, 하품하듯 내쉽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잠시 쉬어주시고, 다시 코로 숨 들이마시고, 둘, 셋, 넷, 하품하듯 내쉬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잠시 쉬어줄게요. 천천히 코로 숨 들이마시고, 둘, 셋, 넷, 하품하듯 내쉬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코로 숨 들이마시고, 둘, 셋, 넷, 하품하듯 내쉽니다.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주 잘하셨어요. 가슴과 머릿속에 고여있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듯 깊고 느린 숨을 쉬어주었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였습니다. 천천히 숨을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당신의 온몸이 편안해진 느낌을 관찰해봅니다. 몸속 뜨거운 열기들이 몸 밖으로 배출된 기분을 느껴봅니다. 손과 발의 온도감을 관찰해봅니다. 아주 뜨겁지도, 아주 차갑지도 않은 온화한 온도감이면 충분합니다. 따스한 봄볕에 몸을 녹이듯 왠지 몸이 노곤노곤하게 풀어지는 느낌들을 관찰해보세요. 몸의 열기가 숨을 숨을 식어가며 고요한 잠이 찾아오는 기분입니다. 0.5도, 0.6도, 0.8도, 1도 몸속 체온이 낮아집니다. 수면을 준비합니다. 양손이 온화하게 따스합니다. 양발도 온화하게 따스합니다. 가슴속은 시원합니다. 얼굴도 시원합니다. 얼굴도 시원합니다. 머리도 시원합니다. 머릿속까지 시원합니다. 머릿속까지 시원합니다. 머릿속까지 시원합니다. 바닷가 해먹에 누워 불어오는 선선한 바닷바람을 느끼듯 몸이 시원해집니다. 기분은 노곤노곤 호흡이 느려지고 심박도 느려집니다. 뇌활동도 느려집니다.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저 편안합니다. 시원한 바닷가로 휴양을 온 듯 모든 근심도 내려놓고 온전한 쉼을 만끽해보세요. 깊은 휴식에 젖어듭니다. 고요하게 부드럽게 깊은 수면이 찾아옵니다. 깊은 휴식에 젖어듭니다. 깊은 휴식에 젖어듭니다. 깊은 휴식에 젖어 깊은 휴식에 젖어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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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